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실바이티비가 주관하는 콘테스트 M 여러분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가실 네 분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 한 분씩 쭉 통과하신 분 네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우씨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10분 다 뽑고 싶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장례성 있고 그 다음에 스타성을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파이널 진출자는 최대성씨 아 네 자 두 번째 진미령씨 오늘 마치 최종 라운드를 보는 느낌을 받았던 그리고 으실으실한 겨울밤에 계란 노른자와 함께 마시는 쌍화탕 마신 기분을 느끼게 해주신 분 박서현씨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축하하연씨 저는 세니님을 뽑았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잠현씨 이잠현씨 가슴조혜지입니다 한국음악실현전연합회에서는 오늘 동상 받으신 분들도 전부 다 음반지원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원을 발표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떨어진 신단 하더라도 동상 수상자고 그리고 또 나중에 더 인기 있는 음원을 발표하셔서 경기에는 지고 승부에는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출하신 팀은 팀입니다 팀 바로 비비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네 팀이 최종 라운드까지 갈 수 있는 진출권을 얻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손에 땀을 쥐게 하죠 네 분의 경연 이건 뭐 제가 볼 때 뻔합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네 팀의 경연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최종 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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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